안녕, 한아들. 오늘 12월 24일 모사잉날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한아 여러분들 저의 생일 카페 항상 많이 해주시잖아요.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2023년 12월 24일은 우야가 쏜다. 제가 직접 카페를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소소하겠지만 소소한 거에 비해 아주 큰 행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아침에 태국에서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잠깐 눈을 붙이고 샵을 가서 꽃단장을 하고 여러분께 예쁜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저희 그럼 금방 곧 만나도록 합시다. 저는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저희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프로님, 팬분들 아셔가지고 다 이렇게 부탁드렸고 들어가셔서 포토도 먼저 구경하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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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저기까지 있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여러분 진짜 많이 왔다. 안녕, 안녕. 밥 먹었어요? 아니요 밥 왜 안 먹었어요? 우리 가까이서 생일 파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후유의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야 행복하자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아 여기 내 카메라구나 아 정말 하나인 줄 알았잖아 하나 맞죠? 네 오늘부터 한번 써볼까? 귀여워 안 보이네 안 보이죠? 그쵸? 내가 키가 좀 더 컸어야 되는데 크다 말아가지고 키가 크다 말아서 저기는 약간 거의 그건데 그 게임 키가 크다 말아서 몇 시에 왔어요? 제일 일찍 제일 일찍 온 사람 9시 몇 시? 7시? 밖에서 기다렸어요? 너무 추웠겠는데 어마어마해요 진짜 QR코드 뭐 찾았지 않아? 다들 QR코드 찾던데 아 이거구나 어땠어요? 어떤 영상이 어떤 영상이 제일 좋았어요? 복싱? 운동하는 거 또 불타는 거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거? 아 운동하는 거 복싱 운동하는 거 불타는 거 진짜 날 운동선수로 생각하나 보네 고마워 여러분 이제 갈 거예요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맞게 맞게 또 만나요 하나 여러분 방금 하나 여러분 만나고 왔는데 너무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생일 축하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축하한 적은 처음인 거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돌아가실 때 모두 와준 하나들 조심히 돌아가시고 못 오신 하나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파이팅 있게 여러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사행 날 행복하게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짱